컵 3개와 색종이 2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컵사키 달인 김태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0초 미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물 컵 4개와 색종이 3개 자 60초 미션이라 컵 4개와 색종이 3개를 했지만 사실은 컵 3개와 색종이 2개만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컵도 마셔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